유나가 전해주래. 언니, 인사 못하고 가서 미안해요. 아저씨죠? 이거 봤어요, 문 잠굴 때. 고맙습니다. 아저씨 아니었으면 나 지금 여기 없을 거예요. 벌써 죽었겠죠? 죽을 때까지 비밀 지킬게요. 엄마한테도 봉이 언니한테도요. 약속. 완전 다 있을 거예요. 레드썸. 정말 정말 고마워요. 언니 보러 갔었는데 경찰 아저씨가 지금은 못 만난다고 해서. 아저씨 휴대폰 좀 줘봐요. 언니. 인사 못하고 가서 미안해요. 저 옛날 살던 동네로 이사가요. 엄마. 너무 좋아. 유나 이거 올려봐봐. 엄마는 앞으로는 술 절대로 안 마시고 치료도 받기로 나랑 약속했어요. 이사 가면 학교도 다닐 거예요. 꿈이 생겼어요. 저는 커서 우봉이 언니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. 어른이 되면 꼭 언니 같은 사람이 될 거예요. 언니는 고트맨보다 레이디벅보다 더 멋진 나의 영원한 히어로입니다. 언니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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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내... 내까짓게 뭐라고. 나 유나한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될래. 내가 왜 그래?